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1년 4월 학평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간단한 뭐예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따라서 일단은 이것의 거듭제곱을 지수의 확정으로 좀 고쳐야겠죠. 그러면 얘는 3의 뭐다? 2분의, 맞죠? 2분의 루트 2승이 되겠다. 자,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루트 2승이 되는 거고요. 우리 여기에 거듭제곱은 얘와 얘를 뭐하는 거다? 곱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얘와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자, 얘랑 얘가 곱하니까 얼마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얼마다? 3의 1승, 답은 얼마다? 3이구나. 이렇게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